아 저여 명렬의 초세기 이를 거든 이를 거든 도구로 가 지옥에 다정한 방초여 명렬의 초세기 이를 거든 도려강산에도 가녀가 다정한 방초여 금년 4월 29일에 당포이성으로 맹세하세 아 저여 명렬의 초세기 승리해 신호하리 선서!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룩하기로 맹세하라이다 주 성님 제 시계와 바꿔찹시다 내 시계는 날 보산거요 어느 날이 시계도 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고국의 부모님 보고픈 자식들 고향을 떠날 때 난 맹세했었지 장부가 침입을 떠날 때는 큰 공을 세우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 올 수 없는 가 제암동립 만세 제암동립 만세 제암동립 만세 제암동립 만세 제암동립 만세 만세 굳이, 굳이, 몸조심하십시오 윤동길, 꼭 살아돌아오시오 꼭 살아돌아오시오 독립지사들이여 윤동길 동지에 의해 콩콩 공원에서 폭탄이 터지는 오전 10시 이후에는 모두 대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잡혀갈 것이오 대한독립 만세! 나라이 나쁜 놈들아! 대한독립 만세! 윤동길 동지 나, 김구는 세상에 구한다 윤동길은 죄가 없다 잡아갈 때면 나를 잡아가라 윤동길 동지 미안하오 피거인 윤동길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거인 윤동길은 살인, 살인미수, 폭발물단속위반법에 의거해 피거인 윤동길을 사형에 처한다 윤동길은 죄가 없다 윤동길을 풀어줘다 윤동길은 죄가 없다 윤동길은 죄가 없다 윤동길은 죄가 없다 극복귀를 풀어줘다 극복귀를 풀어줘다 하라 여보게들 그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윤봉길 알고 있지 대국자 윤봉길 우리 영웅 상하이 일본 군대장 시라타와 거류민 단장 가와가타를 죽였지 나라를 빼앗고 우리 백성들 괴롭히는 일본 놈들 죽어도 싸지 일본의 나쁜 놈들이여 일본의 나쁜 놈들이여 일본의 나쁜 놈들이여 일본의 나쁜 놈들이여 인종의 영웅 어찌 이즈여 아들 이즈여 도와주소서 그 일을 빛나는 윤봉길 우리 영웅 알 수 없는 미래의 여정은 나를 알 수 없는 미래의 여정은 나를 더욱 불안케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사선을 넘으려 하지만 힘없는 어미는 그저 울고만 있어요 빛나이다 하늘이여 내 아들 살펴주소서 모진 풍파 감당하게 살펴주소서 빛나이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내 아들 도와주소서 지륵같이 어두운 조국 위에 고생하는 우리 아들 도우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마음 다하여 기도드리는 건 하늘이여 내 나라 사랑하시면 지켜주소서 하늘이여 내 아들 사랑하시면 지켜주소서 빛나이다 하늘이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빛나이다 빛나이다 미니 ty 주님 주님 husband 왜 이런 걸까 답답해지네 내 가슴 막혀와 불안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두려운 내 마음에 참을 이룰 수 없어 하늘에 간절히 기도 드려보네 가엾은 그분을 굽어 살피소마 두려워지네 지아비의 죽음이 목숨 걸고 조국 독립 위하여 떠난 지아비 어찌하려 어찌 기도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이 들었네 조국 독립 위하여 떠난 지아비